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설립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 1903년 헨리 포드와 그 밖에 11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하였다. 포드, 제규어, 링컨, 볼보, 에스턴 마틴, 머큐리, 선더보드, 펠콘, 머스탱, 메버릭 등의 브랜드로 유명하며 포드 토러스와 F시리즈 픽업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외에 트랙터나 전자제품, 미사일 부품 따위의 군수 물자도 생산하고 있다. 포드는 1913년 대량 생산을 위해 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일 1,000대의 자동차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1919년에는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23년에는 연간 생산대수 167만대로 미국 자동차의 반을 생산, 절정에 달하였으며 1924년까지 총 1,500만대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제너럴 모터스 1937년에는 다시 크라이슬러에 뒤져 제3위로 쳐졌으며 국유화설까지 나돌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1945년 사장으로 취임한 헨리 포드의 손자 포드 2세가 1979년까지 활약하면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펼쳐 4세를 만회하였다. 마스터 자동차의 지배주주이기도 하며 BMW의 랜드로버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다.